안녕하세요. 뉴욕 라이프 켈리에요. 아, 판다대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우와, 먹어본 적이 있어요.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와, 제가 스트랩 배열 진짜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인스타가 매우 매우 처음인 것 같아요. 이걸 좀 문자로 나눠주는 중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버지인데 지금 그냥 다른 데처럼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없어요. 아, 예. 아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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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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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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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